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도로로 보자면 많이 안쪽으로 쑥 들어온 데죠 당연하죠 하숙집이 많았던 곳이라니까 여기는 집이에요 집 근처 예를 들어서 눈에 길 근처나 골목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 그런 집이 사실은 역세권이다 어쩐다 버스정지랑 가깝다 그러면서 비싸고 잘 팔리고 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데는 지금 하숙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학교 가기 좋은 집이야 학교 가기에는 되게 좋아 교문에서 너무 가까워 여기서 이렇게 조르르르 나오면 바로 교문이고 여기 후문 후문 서문 서문 여기가 집 여기가 서문 조르르 좋아요 교수님들 많이 사셨대 진짜 교수들 많이 살아요 여기가 교문이고 여기가 그쪽 집인데 여기서 조르르르 가는 거야 진짜 엎어지면 코닥 깼더라고 서태지 집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근처 어디에 있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교수님들이 많이 사셨대요 지금도 교수님 사시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완전 주택가 있고 골목이 너무 좁아요 차가 잘 못 들어가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저기 옆에 있잖아요 저걸 전체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 골목이 좁아요 저렇게 엄청 좁아요 4미터라고 하는데 4미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지나가기가 못합니다 교행을 못합니다 힘들어 교행이 어려울 정도예요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길이 좁아요 그런데 저기인데 참 저기는 있잖아 내가 86년에 86학번이거든요 86학번 때 저기 친구 하숙집 찾아 들어갈 때랑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지금 저거는 겉모습 담벼락을 리모델링을 해서 저렇고요 저기서 시위 때 튀다가 잡힌 적도 한두 번이 아닌데 저걸 뭐 진짜 저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잡히는 거야 도망갈 데가 없죠 도망갈 데도 없고 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피할 데가 없어 숨을 데도 없고 그리고 지각에 웬만하면 누르고 그러면 어떤 데는 문 열어서 숨겨주고 그러는데 저기는 진짜 정말 거기다가 어떤 인간들이 집인지 리모델링을 안 해 그게 지금은 좀 겉모습이 리모델링이 돼 있는데 그때만 팔릴 때는 리모델링을 안 하고 팔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낡은 채로 팔린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종합을 해볼게요 74년도 집을 74년도에 지은 집이에요 안쪽으로 골목 안쪽으로 푹 들어와 있는 집이에요 뒤에는 바로 담벼락이에요 학교 담벼락이에요 그리고 좀 낡았어요 그렇죠 리모델링이 안 돼 있어요 길은 좁아서 주차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근데 공원도 없고 산책하기 마땅한 것도 아니야 저기 자 그리고요 여기가 주변에 비해서 땅이 조금 좁아요 바로 옆 골목 옆 라인은 땅이 조금 넓은데 넓어요 이 라인만 랑이 좀 좁아요 보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아 이게 안 나와 있네요 네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100평이 조금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옆 라인은 보면 100평이 조금 넘어요 굳이 여기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옆 라인에 지금도 매물이 있어요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굳이 여기를 살 이유가 없는 거야 나라면 굳이 여기 살 이유가 없어 길 좁지 리모델링 안 돼 있지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 강아지 키우시잖아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갑니까 아니 굳이 아니 강아지 키우려면 여기 안 가지 안산 주변으로 서대문구에 좋은 단독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거기로 가면은 강아지 끌고 나오면 바로 산이야 산으로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길 좁지 그러니까 주차를 차를 대야 되는데 길 좁지 리모델링 안 돼 있지 그 다음에 집 대지가 바로 옆 라인보다 대지는 더 작지 그럼 보니까 대지가 작기 때문에 집도 좀 작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 왜 졌지 내가 여기 왜 사 그런데 나 같으면 안 살 것 같아 바로 옆에 또 뭐냐 매물이 있어 더 좋은 매물이 있어 더 좋은 매물이 있어 그럼 굳이 여기를 올 이유가 없어 이것도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클릭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진짜 옛날 집이야 리모델링을 좀 해서 지금 월세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진짜 옛날 집이야 이런 집이 팔리려면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집에서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왔어 이 집에서 검찰총장이 나왔어 이 집이 그래도 기가 좋은 집이야 기를 받으려면 이 집에서 기를 해야 돼 양재열 변호사 아시죠 양재열 변호사가 다스베에다니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집을 좀 옮길까 싶어가지고 복덕방에 갔대요 그래서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아 그 집 내가 비싸게 팔아줄게 옥 얼마예요 걱정하지마 그 집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줄게 자기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다니면서 지가 합격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더래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서울 아버지는 교수 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수 지는 서울대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 물론 구수 그런데 검찰총장 모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다들 그렇게 좀 두려워했을 거야 살려면 구수를 해야 되니까 아 구수 모든 게 다 구수니까 다른 그건 뭐냐면 놀아서 구수고 지만 잘했으면 금방 했을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던 분이 이 집에 살고 있어야지 모든 게 아닌데 개 키울 집 구한다던 김만배 누나 윤 부친 주택 매입해놓고 월세 줘 개가 가격 싫었나 보죠 개가 마음에 안 들어 했나 보지만 월세 줬어요 개를 키우기 힘들어 솔직히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 연희동에서 거래된 13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약 30평 이상의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 30평 이상의 모든 단독주택들을 다 검색을 했습니다 총 거래 건수는 102건 연희동에서 2년 동안 102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참 적고 적은 거예요 102건이고요 이 중에서 면적이 비교적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의 모습이 윤석열 총장권하고 비슷한 것과 그것만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살던 집의 면적이 319제곱미터 그렇죠 대지면적이 319제곱미터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이 정도 이겁니다 314제곱미터고요 314제곱미터고 연면적이 192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95평 이게 약 45평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50평 정도 95평에 50평 정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비슷한 규모의 집들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거리가 있거나 주변이 시장이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주택가 있는 부분만 추려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이렇게 11건 정도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26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2019년이니까 땅값이 실제로 올랐다는 거네요 2019년에 2018년에는 20억 미만이네 다 그렇습니다 20억 미만이네요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비싸지 했더니 일단 땅이 조금 크죠 커요 땅이 한 10평 정도 크고 건물도 약 한 5평 정도 큽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아 리모델링 제가 좀 확인해보니까 리모델링이 제일 결정적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붙여서 그리고 봐 이거 비슷한 시기에 팔린 것들 봐봐 2019년 4월인데 2019년 5월에 팔린 것도 12억 5천밖에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땅은 오히려 넓어 넓고 집 면적은 거의 똑같고요 땅은 살짝 넓은데 74년도에 같이 만들었어 그리고 거의 옆집인데 12억 5천이야 많이 비싸죠 그리고 인근에 훨씬 넓은 집이 있죠 훨씬 넓은 집이 있죠 훨씬 넓은 집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또 가격이 더 싸죠 그렇죠 많이 싸죠 그런데 여기 가격대가 넓은 좀 잘나가는 이런 집들은요 이런 집들은 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집들이 아니면 대지 면적이 좀 넓거나 그런 곳이고요 여기 성산로 7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 근처가 상가 주변에 상가가 발견되어 상가가 가까워 있어요 상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마 여기서 카페를 할 수도 있을 정도가 상업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가격이 비쌌던 걸로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을 결론을 볼 때 이 19억 원은 절대 싼 값은 아니더라 오히려 약간 더 줬다 안 팔리는 건물을 검찰총장 되기 직전에 쉽게 정리해줬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싼 값 아니다 약간 더 쳐줬다 두 번째 그 안쪽에 후미진 곳에 있는 그래서 잘 팔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집을 그 정도로 후한 값에 사줬다면 뇌물성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곳에는 안 팔리고 있는 집들이 많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거래는 단순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거기다가 아버님은 몸이 편찮으시고 결국은 딸에게 갈 집이다 딸에게 갈 집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주변에 그 집이 윤석열 집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따라서 그 집이 물론 처음 갔을 때 모르고 갔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계약할 부동산이 얘기를 했다면 그 집이 사복고시 패스한 집이에요 지금 검찰총장 간다 그 집이잖아 그 집이잖아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 누나가 그거를 아 귀로 흘려갖고 못 들었다 전혀 모르고 샀다 우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만나서 아마 윤기중 그 아버지의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어머나 우리 동생이 법조팀장인데 아우 윤감치 저 지검장님하고 그렇게 친하다 그러던데 이런 얘기를 하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 정도는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가지고 생생 낼걸 당연하지 내가 아유 그래서 제가 좀 값을 더 쳐들였잖아요 이러면서 그게 정상이다 솔직히 그게 정상적이지 그게 정상적이다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믿었을 거야